암사의 박시 먼저 보내드리면서 법을 청할까요? 고맙습니다 작년까지는 불명이 법광으로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선행으로 해서 그 법광하고 선행이 같은 사람이요 방송할 때는 충청도 마을씨가 잘 안 나왔는데 평소에는 어려서부터 충청도에 살아서 평소에는 충청도 마을씨를 그렇게 하게 돼서 사실은 2006년도 처음 방송하러 와가지고는 담당하는 분들이 충청도 마을씨로 하는 스님은 처음이었대요 그런데다가 평소 말이 사투리도 많은데다가 본래 그렇지 않으니 충청도 말이 어루움듯이 그래가지고 방송을 저렇게 어루움듯이 하면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들 하셨는데 편집을 잘 해주셨던지 어쨌든 방송은 그렇게 잘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방송 마치게 되니까 불교신문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를 불자들을 위해서 좀 해달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불교신문에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내년 1년을 산속에 있으면서도 방송도 하고 신문도 이렇게 게재도 하고 이렇게 출가하면서 정진처서를 이렇게 쭉 만행을 그렇게 한 서른 곳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면 경전 공부하러 다니는데 한 10여 년 교육기관에 다녔고요 또 전통구 강원에서 스님들 경전 강의하는데 또 한 10여 년 했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강의를 나누는 때는 선언해 갔는데 또 다 합해보니까 한 10여 년 됐어요 그렇게 세월 다 보냈어요 지금은 30년이 지나서 한 달만 있으면 5년째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 원각경에서는 그 비유가 대표적인 비유가 광석하고 또 거울에 그렇게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광석에는 분명히 그 금이 있는데 그리고 그 광석을 그 잡석을 다 제거하면 나머지 순수한 금이 되면 그 금을 갖다가 원각에 비유를 하고 온갖 금을 싸고 있는 잡석을 무명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거울은 본래 아주 깨끗한 밝은 그 모습은 원각에 비유를 했고 그 때는 이제 무명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경전도 전부 그 비유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마음 자체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전부 그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그 광석을 그저 단번에 용광로에 집어넣고 딱 녹이면 순금 나오면 그냥 끝날 텐데 그 용광로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그 과정이 많아요 모든 광석을 다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용광로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이 많은데 수행하는 방법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방편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원각경에서는 삼관이라고 해서 정관, 환관, 적관 그렇게 하고 선나, 산마발제, 사마타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또 금강경에서 늘 강조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원각경에서 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광석에서 그 온갖 잡석을 이제 다 제거하는 그 과정을 전부 이제 방편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온갖 잡석이 이제 그 무명이 되겠는데요 광석도 광석 나름이겠잖아요 금이 좀 이렇게 보여서 슬쩍 털어내서 이제 금을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거울도 그 때가 많이 꼈으면 그 때를 또 제거하는 과정이 또 많이 있을 테고 또 살짝 있으면 살짝 입기만 불어도 제거될 수 있듯이 바로 그 제거하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요 광석을 이제 그렇게 재련하는 과정이 전부 수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또 발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있던 금인데 재련 과정으로 해서 이제 금이 나오고 또 거울 자체는 본래 밝았는데 그 때를 제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밝은 모습이 있듯이 우리 원각이나 불성이 다 그렇게 비유를 했던 거예요 웃던 원각이나 불성이 만들어서 된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원각과 불성은 여러 가지 수행 방편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비유를 그렇게 했는데요 원각 경고 후반에 보면 작지인멸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웃던 금을 새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온갖 그런 잡석을 다 제거함으로 해서 금이 나오듯이 뭘 이렇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그 자기라고 하는 의미를 잡석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 수행 방편을 이렇게 잘 세우는 것이 짓는 일이 되겠고요 그 방법을 잘 선택을 했으면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이렇게 수행하고 정진해야 된다 해서 이제 질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런 와중에 그걸 방임하듯이 그냥 다 멋대로 이렇게 놓아서는 안 된다 해서 맞기림자가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지인멸하는데 그 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공하고 공적하다고 해서 본래 다 있는데 뭐 그렇게 닦을 거 있느냐 그런 마음을 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지인멸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작지인멸이라 그래서 스승을 잘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요 또 그런 비유가 있어요 깜깜한데 불빛이 필요한데 마침 불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 불빛을 같이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듯이 그 선지식이나 스승을 이렇게 모시는 데 있어서도 그 앞에 이끄는 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외면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불빛을 빌러서 그 어둠을 헤쳐나오듯이 스승이나 선지식을 이렇게 모시더라도 그런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비유로 등불을 그렇게 어둠의 등불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들도 요즘 다 공인이잖아요 예전에 예술인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도덕성은 좀 저기 했는데 요즘은 도덕성까지 다 그렇게 요해서 그렇듯이 부처님이 아니고는 전부 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승이나 그렇게 선지식을 모시더라도 그런 법을 의지해서 볼 것이고 사람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 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사상이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좀 그 사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아상이라고 하면은 나에 대한 나라고 하는 그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그 상이 바로 아상인데요 당장 이 각자의 그 몸을 생각하면은 이 몸은 사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대는 다시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또 이렇게 결합돼서 하나의 이렇게 실체가 됐는데 그러나 이것은 다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다 나중에 보면은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실체인양 돼 있지 근본적으로 봐서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해서 그렇듯이 그 아상을 일종의 망상 또 무명 그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원각경에서는 이제 환이라고 해서 헛개비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어려서는 그 세금파리도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세금파리 놓고 쌈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철이 들고 나이가 들으로 해서 그 세금파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버리고 또 연령이 되고 또 경험이 쌓이고 세월이 가다 보면은 그 당시는 필요했던 것이 점점 지나면은 아 그건 그렇게 부질없었던 것인데 하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렇듯이 이 정진 과정도 다 그런 거예요 그때그때 그 맞춰서 하는 그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면은 원래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상이고 또 그 나에 대한 아상에 대해서 경계를 세워가지고 개체적 절대적 그런 하나의 대상 경계로 이렇게 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인상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상에 대해서 아에 대해서 이리저리 온갖 변화되는 현상을 다 이리저리 헤아리는 것 그것을 이제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생으로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 그렇게 상을 세우는 것이 이제 중생상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상으로 인해서 하나의 생명체 그 과보로 생명체가 있어서 그 생명체가 계속해서 머문다고 이렇게 헤아리는 것을 바로 수자상으로 어떻게 좀 설명이 좀 됐나요 결국은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고 또 무명인데 그걸 야중에는 다 실체를 알고 나면은 아 이것이 다 고정된 실체가 없었구나 하는 그래서 그 과정을 사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장애가 생기는 걸 이제 2장과 4장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2장 2장 4장 4장 2장은 이치의 장애라고 그랬어요 이치적으로 생기는 장애 일종의 이제 그 아루마리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4장이면은 온갖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거기에서 오는 장애 그래서 쭉 정진하다 보면은 이치의 장애 또 현상적인 장애 그것을 조금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 2장과 4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은 이제 삼관이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삼아타라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온갖 그동안에 없이 그런 무명까지도 다 가라앉고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산마발제는 온갖 마음의 작용이나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혜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산마발제라 그래요 같이 해보실까요 산마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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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온다 그래도 그것을 지혜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과정이 산마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선나라고 그러는데 같이 해보실까요 선나 선나 네 선나는 그런 마음이 고요한 상태와 또 온갖 현상들이 오는 걸 지혜로 이렇게 전환된 그 두 가지를 다 수용한 것이 바로 선나가 되겠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이제 중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도 중도하면 참 어렵지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이 중도가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중자가 딱 들어맞을 중자거든요 그래서 중자를 적중한다 그래 도에 딱 적중한 것이 그것이 중도다 어때요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괜찮지요 도에 딱 적중한 것이 그게 중도거든요 이렇게 알맞게 중간이 그게 중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 육아의 중용의 도리는 바로 그 도하고 그래서 그 불교하고 매치가 돼서 그 중용은 불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걸 풀어야 그게 풀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감산스님이라고 참 뛰어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중용 직지라고 해서 중용을 그렇게 불교적인 또 그런 입장에서 풀어놓으니까 아주 시원하게 잘 풀어놨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유명한 대강백이신 각성스님께서 범어사에서 그렇게 중용 직지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한 열흘 제가 그 당시 참석했을 때는 전국에서 스님들이 한 50여 명 가까이 됐는데 제가 가장 막내로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강원에서 한 5년 가까이 경전을 공부하고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5년쯤 이렇게 경전을 공부했으면 뭔가 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뭔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뭘 공부했지 하는 약간의 회의감도 있을 때 그 스님 강의를 한 시간 딱 듣고 나니까 아 그동안 한 5년 공부한 것이 하나도 공부한 것이 아니었구나 해서 아주 그때 새로운 마음으로 발심을 해서 마침 통도사에서 화은경을 공부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화은경을 아주 무사히 잘 마치고 하여튼 그 인연으로 제방 강원에서 강주도 한 6년을 했고요 백양사 선훈사에서 또 강사도 한 해인사 법주사에서 그렇게 한 4년 해서 한 10여 년 강의도 하고 이 경전을 공부해도 무슨 학문적으로 하기보다는 늘 수행을 겸한 경전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주관을 갖고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지 않을 때는 선원에 가서 이렇게 정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전전하다 보니까 주변에 어느 스님들께서는 자리 잡으면 언제 갈 거요부터 먼저 인사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핀잔 비슷한 말도 듣고 했는데 금년 봄에 통도사에 아까 소개할 때 통도사 한주라고 그러지요 한주는 그동안 소임을 쭉 오랫동안 거치고 또 제방에서 그렇게 수행을 좀 많이 하고 또 승납이 어느 정도 되면 요사체 방을 하나씩 주는데 이번에 방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주로서는 가장 막내로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 옮기고 통도사에 주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각경에 전체 대지가 같이 해보실까요 단 무명 단 무명 단 무명 단 무명 단 무명 현 불성 현 불성 현 불성 현 불성 예 이게 단 무명이라고 하면은 무명을 끊고 또 제거해서 현 불성 불성을 드러낸다 불성은 곧 원각경이니까 원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예전부터 그 대지가 무명을 끊고 불성 원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원각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성에 지환 즉 이라 또 이환 즉 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환을 환이라고 하면은 헛개비인데 그것은 바로 무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명을 제대로 알아서 그 무명을 다 떨치고 나면은 그 경지가 바로 원각이고 불성을 드러내는 경지다 그래서 개성이 그렇지 않아요 지환 즉 이라 부작 방편이며 또 이환 즉 각이라 거기에서는 영무 점차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헛개비를 헛개비고 무명을 다 제거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방편도 필요 없고 또 그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 그렇듯이 이 모든 이 불교에서 말하는 팔만대장경조차도 다 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채득을 하고 도를 이루면은 그 팔만대장경도 하나의 나무 판대기에 불과하고 종이에 불과하고 또 뭐 가장 많은 비유가 배를 건넜으면 강을 건넜으면은 그 배를 놓고 가야지 그게 배가 전부이냐 그 배를 또 다시 무트로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방송을 듣고 또 원각경 공부하고 이렇게 오셔서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우선 그 방송을 듣고 또 원각경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그 소감을 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은 좀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먼저 방송을 듣고 또 원각경을 공부하시면서 느낀 그 소감을 혹시나 좀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예 한번 보살 네 변명은 법성행이고요 경전공부를 통해서 원각경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아침에 제가 5시 정도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거의 매일 아침 1시간 정도는 제가 일어나서 사경도 하고 또 따로 그 마다마다에 저마다 이제 그 경전공부를 하는데 그 5시 반만 되면 그 스님의 경전공부가 들리는데 이제 원각경을 강의를 하는데 그 열두보살님과 이렇게 나눈 그런 대화의 이런 것들을 너무 자세히 이렇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들뜬 마음들이 그 강의에서 들려주시는 그런 경전에 나오는 그 의미를 말씀 그대로 채득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어서 늘 하루가 이렇게 고요한 그 호수처럼 그런 밝은 시간을 가지는데 정말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스님을 이렇게 만나보고 싶고 해양법회에도 이렇게 항상 꼭 한번 참석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 이전에 하셨던 그 강의까지도 이렇게 찾아서 듣게 되고 다양한 저희들이 그 특별히 공부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스님이 하나하나 마다마다 이렇게 그 설명을 깊이 있게 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새로운 그 불법이 어떤 것이다 또 불법을 저희들이 그들 강조하시는 채득하는 거 이해하는 거에서 떠나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 데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말 참 의미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그 회양 자리에서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박수 혹시나 그 질문하실 뭐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마시고요 혹시 또 질문 스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MBC 문화방송의 불자 회장입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그런 건 아니고요 법명은 법연이라고 하는데요 원각경을 공부를 시작하기는 20대 청년회 때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책을 몇 개월 보기도 했고 했지만 그 헛개비라는 거에서 별로 그렇게 정말 헛개비같이 느껴졌지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조금 깊어졌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삼아타 삼아발자 선나 이 부분이 수행의 하나의 방편으로 원각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삼관인데 그 삼관과 한국불교의 참선 이건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 두 개를 어떻게 접목을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아타라고 하면은 우선 마음을 차분하게 고요한 상태가 되고 삼아발자라고 하면은 온갖 상황이 다 오더라도 그 상황을 전환시켜서 지혜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과정이 산마발자가 되겠고요 반복되는데 그렇듯이 고요한 그런 상태와 또 지혜가 전부 종합돼서 한 것이 이제 선나가 되겠는데 종합해서 이제 그러면 그 참선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겠느냐 하면 결국 참선도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이제 선나의 그 경지에 가는 것이 참선인데 지금은 조계종 종단에서 이제 화두라고 하는 공부를 하는데 화두를 타파해서 그 경지에 가는 것도 또한 그 선나의 경지가 되는데 궁극에는 참선을 하는 것도 그런 삼관의 과정을 거쳐서 선나의 경지로 가는 그 궁극의 그 목표는 거기에 있다고 그냥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살님께서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선행스님하고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왔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라는 것을 알면서 불교를 이제 접해왔는데 그 불교라는 것이 깨달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늘 그게 의문이 됐었거든요 우리 제가 불자로서는 어느 경지에 어떻게 가야 그게 깨달을 수 있을까 늘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뭐 조금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을까 그런 주제 넘지 않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 깨달음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도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 체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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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자로는 몸체자 얻을 득자인데 그 체는 체험할 체짜도 돼요 그래서 그 체라고 하는 것은 몸소 체험을 해서 그리고 득이라고 하는 것은 터득한다 그리고 이 불교의 묘미는 몸소 체험을 해서 터득하는 그러니까 그건 누가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문제고 본인만이 그렇게 자각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줄 수가 없고 몸소 체험을 해서 터득하는 그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말하는 근기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빨리 터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또 수행 과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처님 이 경전 자체가 이론이 아니라 이 체득한 경지를 이렇게 해놔서 서술해서 이것을 바로 중도라 그래요 우리 중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영국과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최고의 대학에서 유학 갔다 온 스님 특강을 한번 모셔서 했는데 중도의 개념을 한번 정리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도란 우주만법의 이치와 인생의 도리를 체험적으로 체득한 도리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팔만대장경도 이렇게 유지가 돼 온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정말 깨달음이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많은 수행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놨으니까 거기에 맞는 수행 방법을 선택해서 쭉 하시면 그 체득하는 경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가끔 노래 잘하는데 노래도 한 곡 호구 맞출까요 헤어지기 섭섭하여 망설이는 나에게 굿바이 하며 내 해미는 소 검은 장갑 낀 소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내 모양을 저 다른 웃으리 감사합니다 semu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그 叔 일로 이